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강원도 원주건역에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경기 남부권에는 미세먼지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특보가 내려지면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이어지다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점차 농도가 보통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